감사합니다. 우와. 올려주면 완성.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창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제가 석기역을 가고 있는데요. 저번에 석기역 1번 출구에서 길거리 음식 먹방을 한 번 찍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곳이 이 맛집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중에 오늘 마늘보쌈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. 가볼게요. 고고고. 짠 이곳입니다. 엄마 마늘보쌈. 짠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여기가 식당이 되게 조금 넓은 편은 아니에요. 다행히도 자리가 있어서 앉을 수 있었고요. 여기 메뉴를 좀 일단 볼게요. 여기 호머도 먹을 수 있네. 근데 호머도 별로 안 먹었어. 호머를 잘 못 먹어요. 굴보쌈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마늘보쌈 중짜리 하나 주세요. 네. 맛있겠다. 사장님 저희 맛국수도 주세요.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너무 기대돼. 뭐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와 순두부찌개랑. 오. 명이나물. 이건 버섯 같은데. 모기 버섯. Almaty. 고추양치. 오 감사합니다. 오 전이 나왔어요. 서비스인가 봐. 아, 저 피자처럼 잘라주셨어요. 아, 이게 마늘 보쌈을 시키면 이렇게가 나오나봐요. 세트인가봐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비주얼 봐. 이게 다 마늘. 소스 듬뿍. 여러분, 이게 마늘 소스거든요. 여기 아래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보쌈. 알베기배추에다가 얘를 좀 올려. 소스를 좀 더, 마늘 듬뿍. 여기 무김치. 얘도 좀 올려주고. 마늘도 올려줘. 고추도 올려주면 완성. 바다만 양념이 special. 고추냉이 자체가 엄청 달지 않고. 고기와 고춧가루가 잘 어울리네요. 고춧가루가 엄청 달고. 마늘소스 자체가 엄청 달지 않고 알싸한 마늘장은 확 퍼지면서 고기랑 너무 잘 어울더라고요. 고춧가루. 싹 해서 듬뿍 올려주고. 김치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국수 맛집이에요 진짜 여러분 찜 맛집이에요 보쌈 김치를 돼지고기를 싹 올려서 요렇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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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국수에도 나물이 많이 들어있네 이번에 고기 위에 막국수 싹 올려서 단것 양배추 고기 2.3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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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어 막국수를 전 위에 올려서 조합 고추 조합 고추 고춧가루 위치 고춧가루 명태회인가?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젓가락 그릇 그릇 버뚤 노른자 그릇 단âr 주 SPEAKER 여러분 여기가 고기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마늘소스도 그러고 김치도 맛있고 막국수도 맛있어요.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쉬워. 소스 올리고 김치 올려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. 자 여기 전에다가 남은 김치 쫙 올려서 어 배불러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